권영진 시장이 6일 오후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방안 및 지역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지사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미원장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대구시에서 발굴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플러스원 신산업 육성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특히 지역현안인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대구취수원 다변화 공약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. 이와 함께 지방의 안건들이 우선 선정되고 논의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지난 1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기별 회의 개최와 지방순회 개최 등도 요청했습니다.